던질게 많으려나 와 진짜 사이가 이렇게 잘 쏘는.. 와 진짜 사이가 너무 잘 쓴다 하나씩 좀 지우면서 걸퍼 선수가 여기서 항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항전할 세팅을 했는데 그게 또 사이가거든요 이거 대형사고 날 수 있습니다 대형사고 날 수 있어요 조심이 좋지 않아요 조심이 좋지 않아요 이 사람 이거 사이 죽게 사이 죽게 너무 사이가 좋아 고사 않네 덜포에게 쓰러지구 받았습니다 오오 낙설들이다 좋은 총이 안보이네 턱백이 사이가 와 사이가 잘 써 혹시 맞잖아 사이가 되고 싶으면 지고 같지가 않다 아 진짜 어떡해 나 자세가 또 왜이래 뒤로 뽑혔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너무 슬퍼 잊어 던질게 많으려나 와 진짜 사이가 이렇게 잘 쏘는 아 진짜 사이가 너무 잘 쓴다 아니 사이가 진짜 왜이렇게 잘쓰지 아하하하하하 내머리 내머리 와 진짜 못져버렁 진짜 사이가 되면 안질거 같지 않아 진짜 아 나 DBS보단 사이가 더 잘쓰는건데 방금 DBS에는 박자가 안맞았을거 탕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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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무조건 치킨이다 양룡이가 있는데 치킨은 못 먹어? 마련 적당한 맞다 좋다 뽀뽀 양 이거 사이가 들고 뽀뽀 이걸 어떻게 치킨은 못 먹어야 심지어 사이가 양룡이의 사이가 마지막 한놈만 죽이면 된대 맞잖아 오늘 유튜브가 그 사이가의 전설 사이가의 신 아아아아 오지마세요 저 양룡이 티키스나요? 컷 잠시만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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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본요미? 본요미는 못참 아아아아 아아아아 본요미 하나만 먹고 갈게요 아 본요미 아아아아아아 젠장해라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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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진짜 이거 어떡해 양룡아 잠깐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아 샷파리 아 샷파리 왜이래 일단 1킬 마지막 2킬만 하면 되니까 일단 1킬 뭐야 뺏겼어? 싸발 아 요걸 안하려고 했는데 요걸 안했어 아아아아 아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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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생님 이리와 죽여버릴거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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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많은데 한 번 더 아 못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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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아 그러니까 양룡이 양룡이를 왜 썼어 친구들 너네 여기서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냥 보내줬으면 되잖아 맞잖아 야밍 하지만 두척을 좀 챙겨주고 쫙 아 잠기지 어라 양룡이 피가 피가 모자라 제트 아 시동 걸기 싫은데 조금 더 나 앞에 가주면 안되냐 인서클까지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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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딱 좋다 지금 숨 쉬어 숨 쉬어 후후후후후 압도사 저깄다 두 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어? 우린 좋았네. 아 샤빠리! 거지같은 샤빠리. 오 샷. 아 제발. 좀 하나 더 있으면 안 된다. 제발. 뭐야 한 명 더 있었어. 젠장. 뭐야 한 명 더 있었어. 아. 아. 이미 걸렸네. 아. 아따 잘 쏜다. 아. 왼쪽으로 갔으면 할만했는데. 아. 아. 나 왼쪽으로 연막. 착착착착. 가면 살구를 착착착. 이렇게 하면. 아. 나 살구가 진짜 잘 쏜다. 그치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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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